저 이제 이거 게임을.. 싱글로 하고 있어. 아 싱글로 먼저 하면 어떡해요. 끝났어요. 알레벨이 있었어. 난 이거 2시간 안에 끝내고 바로 환불해야 된다고. 왜 환불하냐구. 이지로 갈게요. 로비 게임 시작. 됐다. 슈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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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누구있다. 여기 서있는 사람이 누구야? 너랑. 슈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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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밖에 안되었는데. 저 알레벨 씨가 다 먹었는데 버릴 수 있나요? 사다리 올라왔어요. 버리기. 여기 하나 주세요. 하나 더. 하나 더. 아무것도 있어요. 나도 주세요. 8. 1. 6. 0. 8. 8. 8... 8. 8. 8. 8. 1. 8. 10. 8. 2. 8. 9. 8. 8. 8. 8. 8. 0816이예요. 다들 똑같이 생겼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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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파나 드세요. 아몬드. 나 먹었어요. 손전등 어떻게 켠다고요? 같이 다녀요. 여긴 미로라고. 여기에 숨으면 돼요 오면은? 근데 같이 숨을 수 없나? 아 이거 같이 못숨네. 얼굴 튀어나와 있네. 나오세요. 어 시체방이다. 아 시체. 아 시체방에서 케빈이 망치로 뭐하는거지? 망치로. 망치로 때리는거 아닌가요? 아 호병을 깨야 된대요. 망치 들사랑. 망치 한번 드세요. 제가 하나 들었어요. 왜요? 항불안제 하나씩 가져가는건가봐요. 죄송한데. 빨리 케빈이 넷에 숨어요 케빈이 넷에 숨어요 케빈이 넷에. 어? 어? 어떻게 해? 아이씨. 아이씨. 띠형 도망가. 안 띄워지는데? 나 죽겠는데? 어 쟤 누구 맞고있다. 죽었어요 저. 이거 빛나는 문을 5분안에 찾으면 부활할 수 있다고 했어. errrr 캐빈넷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숨어있다가 빛.. 빛쓰면 제가 찾으러 갈게요. 이제 TV에서 제일 멀리있다고 그랬길라.. 여기에 tv방견. 화면이.. 죽어가고 있나봐요, 저. 저거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 사라졌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 요거 말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말로 바꿨는데, 제가? 바꿨어요? 제가 다시 풀어가는 건데. 도망가, 도망가. 멈출 수가 없네. 말 맞췄어요. 어, 연기 나와요. 다들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나보다. 어디 가? 아, 토토야 여기 오는데? 여기 어딨지? 아아!!! 도망가세요! 아, 근데 지금 대금속이 났는데? 귀신 왔어! 숨어요 숨어 어 귀 먹었는데 귀 너는 발 먹었어 엄마 나와라 어 꾸병 오케이 엄마 나와라 어 깨물 왔다 근데 뭐야 이 녀석 죽었네 어 아이고 어 뭐야 아 꽃병 깨고 있었는데 어 여긴 엘레베이터 나 진짜 엘레베이터에서 제일 먼 데라고 했는데 엘레베이터가 없어졌네 엘레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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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쿠평 깨고있다 엘레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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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기억해요? 여기 또있다 아까 주웠을 때 왔다갔다 엘레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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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여기 꽃병 진짜 많아 여기 저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서랍에 있는 약을 빨리 먹어야지 내가 서랍을 열었는데? 어 나도 맞았다 저도 하나 주셔야죠 어 나 죽었어 또 죽었어요? 아 안돼 자물쇠 방에 계세요 그러면 자물쇠 방에서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아 이거 그냥 들어가지네 들어오면 돼 그 문으로 그냥 쭉 들어와 그럼 여기 시계에다가 넣고 바늘을 넣고 태어불 물리면 돼 투명 문이었네? 어 상호작용 해가지고 아까 9시 9시 5분이요 9시 5분 아 아 여기 그림 여기 제가 1번 풀어 1번 2번 어? 2번 여기 2번 풀어놨어요 오 이렇게 하는구나 제가 후레쉬를 비춰드릴게요 계속 뿌리면서 갈게요 어디로 갈거에요? 2로 풀게요 그냥 2로 네 1번을 열어야 혹시 여기에 시곗바늘을 있는거 아니에요? 그.. 그게 시곗바늘을 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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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이거 어렵다 누구 강.. 어.. 어! 온다 온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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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닌데 이거 숨어 베이비넷으로 어지러.. 어지러워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너무 어려워 위신 구멍 가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죽었다 누구 있었는데 누구였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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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켰다 티비 보건사 티비 보건사 티비 보건사 말콤 눈이구 제니퍼 귀 제니퍼 귀 제니퍼 귀 제니퍼 귀 모두 등장 규 C 제니퍼.. 이거 말린. 말린 발. 말린 윌리엄 발. 오케이. 눈이 눈에서 떨어졌어. 발 줄게요. 열쇠에서 나 문 열고 올게. 제가 스채 다 가져갈게요. 저한테 스채 가져갈게요. 여기 바닥. 말방인데. 이 말방이고. 살려줘. 도망가 도망가. 방금 죽은 사람 누구예요? 나 안 죽었어. 저 숨었어요. 누구야 이거? 나. 나 피 맞았어. 피투성이임. 시체방 여기 있어요. 여깄대요 시체방. 어 조심해요 뒤로 가 뒤로 가. 도망가. 아 죽겠다. 계속 나와 쫓아다녀 쟤. 이상하네요. 도망가. 나 숨었어. 누구야? 내 앞에 있는데 지금. 그 근처가 시체방이에요. 아 왜? 제가 시체방으로 갈게요. 요즘 사라지고 사라졌겠다. 주강호님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옆집에서 찾아올게요. 그 얘기야? 이거 누구시지 이거? 저요. 이거. 나. 아 시체방 좋았다. 맛있어요? 아 너무 좋아야지. 아 소망가 가요나. 아악. 말코비 뭐였죠? 말코비? 잘 도망가. 스테미나가 부족해. 말코물. 제니퍼 귀. 그리고 제니퍼기 제니퍼보기 응 윌리엄 발 거울방 그러니깐 이누갔어 강아지다 강아지 왔어 와 미쳤다 어 여기 액자 발견 액자 모서리 끝에 그 알파벳 있다 그랬거든요 저 액자에 알파벳 적고 있을게요 밑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전등을 끄고 보면은 좋게 했어 이거 앉아있는 포즈 왜 이렇게 웃겨 모르겠어요 저기요 다들 오세요 잠깐만요 이거 이것만 보고 뭐해 여기에 여기에 그거 있어요 저 알파벳 어 열렸다 어 노란? 노란스 시체 얘 돌아다녀 누구에요? 안뇽 사람이에요? 어 사람이네 나도 그거 줘요 어디서요? 어디서요? 거울방 아 오케이 몸방해가지고 아 children 아 진짜 어떡하냐 Cloak 아 이미 먹었는데 바이 옷 입었다 옷 입고 장비 다 챙겨 나 storyteller tact 도망가 내가 죽을게 케빈은 어딨어 아니 아니 죽었으니까 그냥 다시 감지 좀 이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갔다 갔어? 숨어 죄송해요 아니 제 앞에 케빈 다 나 아니 갔다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내 앞에 있잖아요 나 한 대 맞았어 불안한 사람 하나 듣고 드릴게요 저요 저요 저 불안해요 저 불안해요 저도 하나밖에 없어 아 뺏겼어 나 불안해요 맞아 내가 먹었다 불안해요 피 흘리는 사람 하나 들을게요 피는 안 흘려요 그럼 초침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피곗바늘을 뽑고 태엽을 감아서 시간을 맞춰 어떻게 해야 되지? 눈쌤이 안 흘면서 일단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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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울해서 앞이 안 보여 불안해요 운을 하지 마 yön 불안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저 좀 쉬고 있을게요 너무 속이 안 좋아요 저도요 여기 앉아있죠 가다가 우울제 찾으시면 가져오세요 아니 슈퍼젤리라도 좀 주고 가던지 아 그러네 나 젤리 있는데 젤리 왜 먹었어요 먹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잘못 먹어서 없어요 왜 일하던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먹었는데 나 가만 볼게요 치마 좀 봐주세요 머리 바꾸기에서도 안 보겠는데 정면에서 봐야 돼 정면에서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 그럼 제가 할게요 안 잡아봐요 어떻게 안 돼요? 컨트롤? 아 됐다 9시 9시 오 됐다 15분 됐어요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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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단기 절단기 오케 나오세요 오 조심해 또 나야 여기 누구 쪼그려서 앉아있는 거요? 아니 너무 불쌍하게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웃기네 너무 웃기네 너무 웃기네 아 갔나? 어디가 있어 어지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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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왕님 하왕님 오지 아 필리팡 깼다 깬 거예요? 이렇게 문 열어줘 여기에 한 사람이 서있어야 된대요 couldn't get any people 저기 열렸다 bye 어 떨어져 이야 아 아 나 어지러워 저도요 누수를 막으려면 밸브가 필요하대요 여기 밸브 제가 밸브 발견해서 저 누수 막아놨어요 거기에 카드키 있어요 시체에 안녕 아 뛰어 안녕 살려줘 아 너무 웃겼다 capital 어 D 조심해요 빨간문, 빨간문 뒤에 있어 저 여기 화장실 이거 누구야? 이거 뛰는 사람 누구야? combien 이거 어디야? ista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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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욕하지 못하냐 여기 귀신이 있어 타자 타자 네 7 5 6 6 5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잘가 또 약 먹어 약 아 이 새끼 따라왔다 아몬드 먹어 아몬드 1 2 2 3 갔어요? 소리 들리는데 괴물 소리 들려요 나와볼까 아니 안갔잖아 나 몇번째 죽은걸까 뒤로 여기 풍선 달린 여기 풍선 달린 거꾸로 방으로 오세요 애들 비법 뭐였지? 1 2 2 2 2 다 먹었구나 20 40 20 20 됐다 와 됐다 와 됐다 오이 뭐야 여기 피곤 먹어서 뭐 써야될 것 같은데 죽겠네 이럴수가 아 아 이거다 책상 위에 이 사진 제꺼 보이시나요? 아이가 적혀져 있는 사진이에요 기억하세요 이거 이거 있어요 대동문에 보면 색상에 맞는 글자가 있나봐 음 제가 캡처해서 디코에 올릴게요 퓨즈 몇개 있어요? 저 퓨즈 퓨즈 2개 나도 2개 아 4개 저 퓨즈 저 퓨즈 네 나 저 퓨즈 켜져 퓨즈 켜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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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뭐였죠? 1번 핑크 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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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뜨요 회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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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어..이거 코스트여 인 stewards 코스트여 인 southern Come let's play 아아~~~ 아아 진짜 안녕 아 끝났다 한 번 남았는데 한 번 몰리면 끝났는데 어? 아직 끝이 아닌가?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가봐요 어 왔다 어! 도망가! 아 뭐야, 블루 D가 아니라 E네 에이 E 아이씨!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아 진짜 개 지켜줘 아 연님 D라면서요 왜? 연님이 D라 그래서 D로 적어놨잖아 JQ D라면서요 어? D 아니에요? 이미 D라고 얘기해서 내가 D라고 적어놨는데 E였잖아 예? 제가 언제 D라고 했죠? 어! 어! 아 아까 그랬어 아 나 죽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포레스트 죽었어 프로스트라고 프로스트 프로스트 죽었어 아 저 마지막 하나 남았나봐요 S 오케이 아 됐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저 따라오세요 네 동생들 아 누가 계속 보고있어 H 에이스 죽으면 안 돼 우리 가만히 있을 거냐고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몰라 아 안돼 안돼 진짜로? 안돼 안돼 다 끝났어요 진짜요?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니까 이쪽 그렇지 빠졌다 이제 나만 나만 사는가? 저 뒤에 있어요 오빠 사다리 사용해서 올라와야 돼 시체가 있는데 여기 잠깐만 다음 시영장은 완전히 방사능을 띄고 있으며 또 희귀 생물이 가득하대요 죽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여기 이거 보고 아 아 이거는 나 죽었어 이제 못해 왜 눈에서 갑자기 소리가 켜져요 하하하하 아 저 이제 끝났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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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제 직진 근데 개 아이고 다 왔는데 죽었어 나도 여기서 죽었어 나부도 살아있다 왜 이렇게 기쁘지 해 바뀌었어 아 드디어 끌 수 있다 아 아 바로 꺼버리기 너무 힘들다 아 누구 하자 그랬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9천원 내고 일해야 돼 나 머리 아파 어 고생하res 아 아 아 감사합니다.